브레이브걸스, 은영, 툭병, 칼군무의 위엄 인피니트 7명이 한몸처럼 춤추는 소름 돋는 인피니트 댄스 이 놀라운 실력은 원조 아이돌마저 감동시켰다 야 이거는 무슨 한 명이 분신스러운 것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언젠간 틀릴 거야 내가 끝까지 다 바꾸는 거야 안 틀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연습하나 봐요 너무 많이 연습을 했구나 경험자가 보기에도 느껴지는 눈물겨운 연습량의 흔적 이 정도면 없던 팀워크도 조절로 생성될 경기 저희가 다른 그룹과 차별화되는 점은 아무래도 팀워크 아닐까 싶습니다 팀워크, 팀워크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화려한 금목 팀워크로 완성한 얼굴 표정 통일 마이크 쥐는 법까지 통일시킨 귀신같은 인피니트 팀워크 멤버의 생일 이벤트 꼬박꼬박 챙기는 인피니트의 은 근데 아무리 스크랩도 팀워크가 되게 좋죠 아 그 부분 좀 운해요 아 그 부분 좀 운해요 결정적인 순간은 일곱 명이 꼭 함께하는 공지에 기쁨의 순간에 멀리 있는 동료까지 불러모은다 친밀도 높은 인피니트 팀워크는 사장님까지 확장됐을 정도 사장님과 외모 대결하는 아이돌 콘서트 매진 내기 기념 벌칙 수행하는 사장님 회사 전체가 가족에 돋는 인피니트 팀워크 노래 잘한다 춤 잘 춘다 이런 칭찬들보다도 저희가 제일 기뻤던 칭찬은 팀워크가 정말 환상적이다 전사원이 한가족 인피니트 진입